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사람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살고 또 그냥 누워 살 수 있는 잠자리를 마련하고 산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은 많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주는 대로 밥을 먹고 또 내가 만들어 먹고 피곤할 때 누워 있을 만한 자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그랬습니다 애국에서 비록 신분이야 종이면 어떻습니까 먹는 거 주인이 해결해 주었고 잠자리 있으면 됐지 뭐 거기다 무슨 욕심을 부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먹는 것 그것보다 더 큰 하늘의 양식 잠자는 것보다 좀 불편하더라도 나그네 길을 간다 할지라도 어딘가 목표를 향해 나간다 그런 것은 그것은 먹는 것과 잠자는 것 이상의 큰 의미를 지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나라 그럽니다 그냥 주인이 주는 거 먹고 살면 됐는데 하나님이 지도자를 통해서 떠나라 그리고 가야 할 길이 있다 그리고 정착할 곳이 있다 어디인지도 모르지만 가는 길이 광야 길이기 때문에 그게 간단한 길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내몰았습니다 내몬은 그날 밤 저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 다 식구들 모여라 그리고 양을 잡아라 식구 세대로 맞게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그리고는 곧 떠날 것처럼 준비를 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내가 말만 하면 급히 떠나라 그 전날 밤 양을 잡든 그날 양을 잡으면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첫 해요 첫 달이 될 것이다 해의 첫 날과 첫 달이 되게 하라 그걸 보면 사람이 첫 날, 첫 해, 처음의 시작이 안정된 거 없어요 그냥 미를 향해 나가야 되는 날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먹고 마시고 즐거울 때에 그것보다는 어떤 희망과 꿈과 내일에 대한 기대를 하는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날도 중요하지만 삶의 의미를 깨달은 날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은 2017년 첫 해의 첫 날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양을 잡아서 문지방에 발라 죽음을 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찬 예식을 향하는 것은 죽은 양이 예표한 예수 그리스도에 피를 흘린 그 살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날을 되풀이하는 예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식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새로운 날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새로운 한 날의 의미를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나타났는지를 실감하면서 느끼면서 그 사랑을 마음껏 받고 이해하고 그 받은 사랑을 따라 사는 우리 성도의 삶을 오늘 여러분들이 교훈으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언했다 아니 어떻게 이 성경에 그 모든 증거를 다 증언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요한이 증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책을 보면 앞뒤에 있는 내용 다 몰라도 마지막 결론을 보면 압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것은 사랑에 관한 책이었구나 이것은 정의에 관한 책이었구나 세세한 것 다 몰라도 아 이것이 뭐를 의미하는 거로구나 하는 핵심 단어를 우리가 구하면 그 책은 읽은 것과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얼마나 많은 장면을 보았겠어요 그 장면 속에 자기는 의아해한 것도 있고 이해 못하는 장면도 있었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장면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나중에 다 모든 걸 깨달을 때에 아하 한마디로 말합니다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라는 말 하나를 딱 뽑아서 그 모든 예수의 생일을 한마디로 규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놓으면 인생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세세한 것 다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을 보면 그는 신자입니다 아무리 성경에 세세한 것을 다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는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2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의 본 모든 것을 증거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사랑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의 모든 소신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별명은 원래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받을 정도로 성격도 급했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제자들의 가는 길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을 가로막자 그는 주님 앞에 부탁하기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놈들을 다 불살라버리면 어떻습니까? 라고 말했던 광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의 삶을 통한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그리고 가만히 하나님의 모든 삶을 예수의 삶을 반추해 보면서 깨달은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의 몸을 찢겨내놓은 그의 살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의 흘리신 피 그걸 상징하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올 한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젖어들고 그 사랑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 사랑의 행위를 하신 그분은 어떤 분이냐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사도 요원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온 우주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장차 오실 온 우주의 역사 우리는 시간을 이용합니다 오늘 24시간 어떻게 이용할까 그런데 인생은 시간 속에서만 살아요 우리는 시간을 만들 수 없습니다 기껏 주어진 시간을 선용할 수는 있지만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생은 역사 속에서 태어나고 세월 속에서 살고 그 세월 안에서 죽임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세월 흔들거리고 변화 많고 변죽이 들끓는 이 세상을 초월해서 시간 너머에 있는 저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얘들아 역사의 중심은 누구냐 그러면 철학자들은 인간이라고 합니다 경제학자들은 경제 흐름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정치학자들은 정치를 가지고 역사를 논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의 사람들은 역사의 주인,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세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그 이전의 역사를 BC 그러죠 BC가 뭐죠 청소년들? 예, Before Christ 그럼 예수 이후의 시계는 뭐라고 해요? 어떤 애들은 또 AC 그러기도 해요 After Christ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보통 AC라고 그러지 않고 AD라고 그럽니다 아노 도미네 예수 이후의 시대라 다시 말하면 이 역사의 이전과 역사의 이후의 분기점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기 이후의 삶이 내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시간 이전과 고백을 하는 이후의 삶이 다른 것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신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한 해의 첫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대님들 예수께서 특히 그의 사랑이 그의 모든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전과 후를 가르는 핵심 단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그 핵심 단어는 뭘까? 예수 대신 할 수 있는 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후반부에 한마디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2017년 한 해 동안 있을 수많은 일들을 예견해 봅니다 만만치 않을 세상일 겁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봐도 뭔가 순조롭게 되는 일이 없고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흔들거려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굳건히 붙잡고 있어서 그 사랑에 감동되어 그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그걸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치료국기에서 길을 떠나는 백성들에게는 민족의 해방으로 얘기했고 신약시대를 살았는 성도들과 오늘의 우리들에게는 죄에서의 해방 그늘진 것에서의 해방 온갖 억눌린 것에서의 해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집약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의 결과가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죄라는 것 관심도 주지 않습니다 신경도 않습니다 누가 그걸 압니까 그것 좀 졌다고 뭐 큰 잘못입니까 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숨 있는 사람들은 정결한 마음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기도자의 자격 하나님의 은혜의 수납자가 되려면 이 모든 허물과 어둠 주위에서 벗어나는 길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난 모든 것들 다 해결받고 새로운 한 해 동안 우리의 연약함이 혹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다 면해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출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디를 가야 죄가 없는 곳입니까 어디에서 살아야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번 요새박당 기간 동안에 눈이 많이 내리고 애들한테는 첫 눈은 맞지 마라 그리고 눈이 펄펄 올 때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날도 하루 종일 눈이 오는데 나가자 그래서 눈을 가지고 지나가다가 어떤 애가 그래요 목사님 목말라요 그러길래 야 여기 있잖아 그리고 제가 뭉쳐서 제가 먼저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어? 먹어도 돼요? 야 이렇게 좋은 물이 어디 있는데 그랬더니 다 덩달아서 물을 먹어요 그래서 눈 먹는 사진은 찍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보면 또 속상해 할까봐 그런데 아이들이 다 따라 먹고요 어이구 맛있다 진짜 맛있다 하고 다 따라 먹더라고 애들이 착해서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그랬습니다 얘들아 먹긴 먹는데 근데 이거 눈 뭉쳐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냄비에다가 끓이면 먼지 많이 나온다 하기에 뭐 애들이 먹는 먼지보다는 훨씬 즐거운 거지만 아무리 하얗게 보이는 착하게 보이는 아이들의 마음에도 미움과 시기심은 있어요 셀피쉬한 게 있어요 아무리 깨끗한 곳인 것 같아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염의 세계입니다 오염을 피할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마음 자체가 죄악 덩어리인데 내버려두면 자인인으로서의 인간은요 용납할 수 없는 천국의 조건이 되질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없는 곳으로 여기시니까 우리는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별것도 아닌 리지엄 들어가려면 돈 내야 됩니다 제법 브로드웨이 쇼에 그 로얄석에 앉으려면 그건 엄청나게 비쌉니다 하다못해 야구시업 구경갈도 그 로얄석은 굉장히 비싸요 그냥 가는 게 없어요 다 돈을 내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가장 최고의 장소가 어딜까 말할 필요 없이 천국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천국 가려고 그러는데 너희들 들어와라 그런데 이런 조건이 있어 첫째 집 팔아야 돼 둘째 엄청난 사랑을 행했어야 돼 너희들 좋은 일 엄청 많이 했어야 돼 그런데 이런 조건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고 대학 반드시 졸업해야 되고 돈 많은 일을 했어야 되고 남한테 이런저런 조건을 다 내놓으면 갈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 시민의 조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 우리는 범죄한 인간들이오 늘 죄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한마디 말에 의해서 십자가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천국 가는 걸 확신하면서 그 믿음 가지고 사는 성도들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나이 좀 드신 분들 글쎄요 몇 살이 나이 들었는지는 가늠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 어떤 의사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았거나 죽음의 모습을 딱 직면하게 되면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나를 데려가십시오 아주 고통스럽게만 하지 말고 나를 조용히 데려가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젊을 때 어떤 큰 위기가 닥쳤어요 그때 딱 떠오르는 생각은 그거예요 원래 제가 처음 예수 믿음에서 하나님 저는 33살까지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을랍니다 그러니까 40대 중반에 그런 일 당하니까요 하나님 더움도 오래 주셨습니다 이제 나도 할 만큼 최선을 다했으니 데려가십시오 그런 기도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살려주셨어요 여러분들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세상 사는 모든 일들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 우리를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가는 조건이 문제입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이사야 55장에서 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와서 내 말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내 말대로만 살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이 소중한 말씀 어떤 자격에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피 그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 따라 자녀로서의 삶을 살면 우리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주는 세상적인 기준은 아니랄지라도 믿음 따라 살면 주시는 은혜가 넉넉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그러더라고요 사랑도 돈 있어야 하지 교회 다녀도 돈 있어야 교인으로 다시 부모도 돈 있어야 하지 여러분들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사랑은 겸손으로 하는 겁니다 나를 낮추면 나오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있어서 하는 사랑은요 없으면 사랑 안 하더라고요 내가 뭔가 있어서 뭘 베푸는 사람이 그거 없으니까 손을 감추더라고요 그런데 있든 없든 내가 낮은 자세가 되어 남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남을 섬기는 사람은요 이게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한 해를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날이 시작됐는데 어느 스승이 그렇게 말했대요 얘들아 새로운 한 날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니 태양이 떠오르면 새로운 한 날이 시작됩니다 아니? 아 새해가 막 노래하면 새로운 한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듣다가 스승이 그랬대요 지나가는 남녀가 내 형제요 자매처럼 보이면 그것이 새로운 날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가치한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 그걸 이해하고 그 사랑을 따라 살면 성도에 마땅한 삶의 자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6절에 보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되 어떻게 했다고 그러십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 세상으로 삼으신 나라와 그의 제 세상으로 삼으신 그의 나라를 삼으셨다 그의 백성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그의 나라 확장을 위해 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면 그분이 우리의 주군이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살면 그 사랑받은 자의 특권이요 한 걸음 더 나가 뭐라는가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제 세상 인간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화해자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는 화해자 제 세상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넓게 벌려진 모든 관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제시장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지역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가서 그 사람들을 그리스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복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에 누군가를 위한 기도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한 기도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도 넘어지고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훌륭한 제시장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해하고 누리면서 그 사랑 가운데 살 때 가능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조그만 떡과 조그만 잔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우리를 새롭게 또 날마다 어떤 어두운 순간마다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복 있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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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